주식회사 뷰티화장품과 한국바이오헬스로 이뤄진 제2주의 그룹이 4차 성경통독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풀일이라 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성경통독 수련회 현장에는 공식 휴가 기간 중에도 자원한 임직원 43명이 참여해 13시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주 수요일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2주의 그룹은 전 직원의 90% 이상 보금화를 이뤘고 현재는 글로벌 사업장 예배 선교회를 조직해 사업장 보금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